오늘 맑은 하늘에 나들이 즐기기 좋은 날씨였는데요. 일요일인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겁니다. 다음 주 토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우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이 제주 산지에는 300mm 이상, 그 밖의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나 되겠습니다. 특히 이들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강도로 집중되겠습니다. 또 이번 비가 이후에도 길게 이어진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그나마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부지방은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.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. 광주의 낮 기온이 26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. 서울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여러분 오면